빈뇨가 온다는 얘기는 몸속에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비타민씨를 먹고 처음에는 몸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1.5리터씩 물을 많이 드셨다라는 이야기도 적혀 있죠. 물을 많이 드시면 화장실에 자주 갑니다. 내 몸에 보유해야 되는 양보다 많은 경우에는 자주 갈 수밖에 없죠. 이분은 습진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씨를 먹고 나서 야간 빈뇨도 줄어들었는데 물 많이 마시니까 소변에 실수를 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수분섭취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몸에 비해서 너무 많이 마신다라는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물과 염분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어느 한쪽도 너무 많이 먹으면 곤란하다. 너무 적게 먹어도 곤란하다. 밸런스다. 물 많이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은 남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게 귀찮을 정도로 자주 가는 거라면 정말 많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게 정말 많은가 아닌가는 소금의 농도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소금을 제대로 섭취를 하고 있으면서 자주 가면 많은 거죠. 소금을 제대로 섭취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소변의 염분 농도를 측정을 해서 그게 0.9% 정도 나오도록 물과 소금의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된다. 그게 맞지 않으면 야간에 소변을 보러 자주 가기도 하고 저분처럼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 물이 몸속에 좀 더 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C 먹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장 속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붙잡아놓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비타민C 먹고 변비 생기는 분들도 있다라는 건데요. 대부분 비타민C를 먹고 무슨 일이 생기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비타민C를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요. 줄여야 될 때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물을 마시는 양을 줄이고요. 염분을 좀 더 챙겨 먹으면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맞아지기 때문에 빈뇨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적당하게 잘 맞아지면 야간에 소변 보러 가는 것도 줄어든다. 힘드시겠지만 제 방송을 열심히 한번 보시고요. 소변의 염도도 찍어보시고요. 비타민C도 잘 챙겨 드시고 소금도 잘 챙겨 드시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강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당뇨이신데 비타민C가 좋다고 해서 처음 2천씩 3번 드시다가 이러면 6g이죠 하루에. 보름 만에 병원에 가셨는데 당화혈색소가 12에서 8로 내려와서 너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젠 3천씩 3번 드시다가 한 달가량 되었는데 최근에 집에서 쟤는 자가혈당기에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자꾸 늘더니 이제 150에서 200 나오는 수치가 400까지 올라가네요. 이게 호전반응일까요? 계속 드시다 보면 이 수치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비타민C 먹고 혈당이 올라가요. 종종 이런이런 생깁니다. 비타민C는요. 무엇으로부터 만드느냐 하면 포도당으로부터 만듭니다. 혈당의 측정 대상이 되어지는 포도당. 이 포도당을 가지고 비타민C를 만드는데 비타민C의 화학구조와 포도당의 화학구조가 좀 유사하다. 좀 닮았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포도당과 혈당을 측정을 하는 저 기계 속에 발라져 있는 호소가 반응을 하는데 이 호소가 비타민C하고도 반응을 해가지고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비타민C를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 수치로 안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비타민C를 먹었는데 혈당이 찍혀 나오느냐. 요거죠. 저분은요. 그런 사람이 위해서 비타민C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분이다. 쑥쑥쑥 혈액으로 흡수되어져 들어가는 분이다. 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혈중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소모될 곳이 별로 없다. 쓰일 데가 별로 없다. 그럼 이미 몸속에 비타민C가 어느 정도 들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조직 장기에도 비타민C가 어느 정도 들어 있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중에서 비타민C 사용량이 감소하고 각 조직과 장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양이 감소하다 보니 먹는 건 하루에 9g씩 계속 먹으면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그게 혈당을 찍을 때 나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비타민C만 물속에 집어넣고 혈당을 측정하는 그 기계에다가 그 물을 올려서 찍어봤는데요. 혈당이 그냥 나옵니다. 땅이 나오는 건 아니죠. 비타민C가 찍혀 나오는 거죠. 이런 실험을 한 데이터를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계속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꾸준히 드시면 조절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혈당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당화혈색수가 떨어지면 당 수치가 올라가 있는가하고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비타민C가 찍혀 나오는 거니까요. 정말로 혈당이 올라간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꾸준히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분이 지금 보니까 당화혈색수가 12였는데 비타민C 2천씩 드시다가 오랜만에 8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기적일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측정이 어딘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화혈색수 이병원 저병원에서 찍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뗄 때마다 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측정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당화혈색수는 내 혈중에 들어있는 적혈구가 12이라고 나오면 적혈구 전체 중에서 12%가 혈당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적혈구죠. 그런데 이 적혈구는 보통 사라지는데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이 달라붙은 적혈구가 사라지는 데는 3개월이 걸리는데 15일 만에 저만큼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측정한 게 옛날 지금부터 6개월이나 1년 전에 측정을 했던 수치를 가지고 지금 8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분 입장에서는 혈당화혈색수가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비타민씨 드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